와 이거 이따 해봐야 될게 즐거운 윷놀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리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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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소중한데? 진짜 좀 귀엽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가져가야겠다 다시 맛있어요 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맛있어? 나도 한입 먹어도 돼요? 진짜 맛있어 밤빵이야 진짜 이거 안 돼 다 먹을 수 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앙냥 계속 하는 거니까 앙냥 먹어 왜냐면 보라색 옷을 입어서 이걸 먹어야겠다 밤빵 밤 위에 있어 자 먹어볼게요 와